아니 이걸 왜 하는 건데?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넌 이게 하고 싶냐?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무작정 나가 내려가면 위험해요 아니 석궁키 챙겨야지 멍청아 아하 나가리씨 대단해요 대단은 무슨 이건 기본이야 그런데 잡힐 것 같은데요 안 잡혀 내가 더 빠르거든 상자가 길을 막고 있네요 그냥 들어가 사장님이 이거 깨면 돈 준대요 사장은 무슨 사장이야 얼른 내려가요 내려가긴 뭘 내려가 할매 죽여야지 아 그런가요 난 밑에 구경할래요 할배 올 거니까 기다려야 해 여기 숨어 봅시다 거길 왜 들어가 그거 잡으면 안 돼 잡을 거예요 내려놔 잡을 거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야 안 된다고 가리스만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게임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할배 올 거라고 했잖아 위험했어 죄송합니다 어 근데 할머니가 안 보이는데요 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배를 떨어뜨려야지 재밌지 라가리씨 할머니 온다구요 뭐 아 이거는 자기가 조심 안 하고 죽어버렸네요 입 다물어